제 옆에는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잖아요? 그들의 뭔가 복근과 식스팩을 담고는 싶지만 저 어디 먼 다른 세상 같은 나도 돼보고 싶다 저는 진짜 운동으로 다이어트 무슨 말이야 약간 이런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플랭크조차도 10초부터 부들부들거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1차 고비가 있었지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시국 스트레스를 줄이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12월 28일 저녁 6시에 공개됩니다